아.. 이렇게 지키는 건가? 그래도 오빠 4킬했네? 아 오드가 너무 좋다? 아 아주 좋았어 아 브리핑이 다 좋아요 근데 확실히 백옵도 빠르고 백옵은 진짜 좋았어 뭐에도 없는데? 오? 와 4번님 역시 프로는 달라 짧아있네요 그쵸 그쵸 노렸습니다 찍는 감이 좀 다른가 보다 그래도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건 없는데 그건 너무 억진 것 같습니다 넘어갔나요? 네 넘어갔습니다 흐흐흐흐 서버님 오셔야 되는데 오케이 컵쇼 어 북캠 창고에 있어요 지금 창고 있어요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내 뒤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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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기절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컷 킬 떴는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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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 마리 나 두 마리 두 마리 기절 시켰어 와 아 두 마리 기절 시켰는데 바로 뒤에서 그냥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킬 좀 한 번 더 채울게요 방향 어디에요? 쟤 바로 앞에 쟤 바로 앞에 뒤밤팀 뒤밤팀 아 뒤밤팀 아 뒤밤팀 왼쪽으로 좀 돌게요 아 어 오른쪽으로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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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요 아 바이 최소 바이 킬 킬 컷 컷 컷 컷 컷 아 양념만 잡고 하네 이런 이런 내가 카고팔로 한 대 딱 맞추고 어? 완벽한 샷이었는데 아 굿굿 우리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네 그 왼쪽에 그 구트캠프에서 오늘을 뛰는데 아까 어 나 아 또 달려야 되네 어 자기장 먼드? 네 언더가 아닌가? 지금 오른쪽 오른쪽 올라와요? 네 지금 가까이 붙었어요 오케이 아 확인 미트북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아 그거 잡아줘야돼 나이스 하나 또 돌아요 내가 내가 죽이고 갈게 이 새끼 쳐다보고 있는데 재수없다 이 새끼 대가리 좀 까지 재수없 나 아프다 어 위로 올라간다 나이스 내가 죽었다 아 아 내껀데 이거 밑에도 있었어요? 네네 확인 사바님 감사 할 수 있어 와 근데 나 뭐했다고 다 킬이야 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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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았는데 제 겁니다 자기장 아파 이번엔 진짜 아파요 즉 킬 킬 킬 킬 퇴 26 킬 킬 킬 킬 한 명 컷. 나이스. 나무. 한 명 돌 쪽 같아요. 아니 나무. 나무. 나무에 있어요. 옆 나무에 있어요. 저기는 죽였는데. 그 옆에는. 여긴가? 아까 뒤져 시킨 거 컷을까요? 아뇨 아직. 뜬다 뜬다. 와 미친. 왜 이렇게 뚝 가니까? 오케이. 따준다. 따준다. 오케이. 님. 저한테 들어오면 돼요. 아 저기 있다. 120 방향. 120 방향. 2명. 3명. 우측에도 하나. 우측은 우리 막 잘 안 보여. 우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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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측 가. 우측 가. 이번엔 우측. 우측. 오른쪽. 오른쪽. 아 확인. 한 대. 옆에. 왓, 옆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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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앞으로 갈게요. 나이프. 2번님 오른쪽 붙어요 제네 와야돼 어차피 와야돼 먹기만하면 돼 와 이거 안되겠다 자기장은 좋아 떡상이에요 한 명 안 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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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남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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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OK OK 남 그거 바로 그냥 1대1이야 1대1이야 OK 나이스 좋아 좋아 아 이렇게 지키는 건가 그래도 아까 4킬 됐네